자! 서! 고음계 centre 슛! 한 번 더 셧! 이번에는 시! 슛! 다시 한번! 셋! 하나! 셋! 넌! 둘! 그리고 이 만경대 혁명학원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배움의 나래를 활짝 꺾이우면서 인민군대 핵심 골간들을 키워내는 최고 존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성된 종세에 맞게 자신의 번신혁명과학인 학습을 잘하는 것으로써 미제에게 어쩜의 청청으로 조업과 부모의 본수를 갚자는 무같은 신념을 가지고 학습의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는 학원에서 배워주는 군사과목, 특히는 전술, 사교, 훈련에서 높은 후의 성적을 쟁취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선 반도의 정서가 긴장하고 또 미국놈들이 멋대게 놀아고 있지만 오늘 보다시피 우리 학원 학생들이 발군을 쓰면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생활은 요대로 그대로이고 수업은 계속 평온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언제 어느 때든지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최선의 앞쪽에 달아간 그런 마음속과고도 커지고 또 학습에서도 남달리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언제 누군지 전쟁이 일어난 기간이 일어난 기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